실수 a에 대하여 xy 되어있고 x-y, x-y를 해봐야 되겠네. 음순시 양정식이죠. x-y를 하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이 됩니다. 자, 이거는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이 되죠. 차이가 통해서 판별식을 한번 써볼까요? 4분의 d는 4 마이너스 6. 자, 0보다 작죠? 그러면은 이것은 항상 양수죠. 양수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x-y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. 됐죠? 자, x 플러스 y 해볼게요. x 플러스 y를 하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6 플러스 4a. 자, 이거는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이 되죠?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4분의 d를 사용하게 되면은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6. 이것도 항상 양수가 되죠. 만약에 이걸 잘 못하게 되면 참고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a 제곱 어디에 써야 되겠다고요? 여기서 a 제곱 완전 제곱으로 고쳐야 됩니다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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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. a 마이너스 2의 제곱 자체가 0 이상이니까 이건 항상 양수가 크게 되죠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6 되죠?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, a 플러스 2. a 플러스 2 제곱이 항상 0 이상이 되고 플러스 1을 했으니까 이건 크잖아요.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. 됐어?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x 플러스 y를 하는 거죠. 자, 는 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y인데, y 대신 4a를 대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a가 됩니다.